만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,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만두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드립니다. VKKN 만두기계는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전문가처럼 만두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신개념 만두 제조기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. 주방에서의 복잡함 없이 만두피 준비부터 속재료 채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 만두의 모양도 일정하게 만들어져 선물이나 손님 접대용으로도 손색없습니다. 이제 VKKN 만두기계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보세요. 집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만두 만들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VKKN 만두기계는 주방의 혁신을 가져옵니다. 이 현대적인 만두 메이커로 만두 피부터 속까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쌍두 기능으로 한 번에 두 개의 만두를 제조할 수 있으며,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빠르게 만두 제조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. 만두의 모양과 크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, 집에서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만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제 VKKN 만두기계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요리 시간을 가져보세요. 이 제품은 스텐레스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, 만두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큰 사이즈로 왕만두를 만들기에 적합하며, 일정한 모양과 두께를 유지할 수 있어 만두의 외관이 균일하고 예쁘게 나옵니다.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핑이 필요한 뒷면을 제외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으로 만들 때보다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며, 어린이나 손솜씨가 부족한 분들에게도 유용합니다. 냉동이 가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만두를 제조하고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즐거운 만두 만들기가 가능하며, 속을 꽉 채워 식감이 풍부한 만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만두 제조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, 가정에서 손쉽게 만두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VKKN 만두기계 제품은 자동으로 만두를 만들어주는 전동기계로, 가정에서 손쉽게 만두를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하여 오랜 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.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만두를 예쁘게 형태를 만들어주어,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만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우수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멜란지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 제품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만두를 만들고,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 만두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손재주가 부족한 분들에게 이 제품은 신기하고 유용한 도구로서 추천됩니다. 함께 사용하면서 즐거운 만두 만들기 경험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.